필리핀 10월달 전도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완전한 정복의 그 여정 속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100% 순정하는 귀한 제자들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는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제 현장 복음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다락방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유광소 복사님은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이런 교재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장에서 이 교재들을 사용해야 되겠죠 복음 편지를 많이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또 새생명 새생활 교재도 많이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오늘 우리 하고 있는 이 현장 복음 메시지도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서론에는 세 가지를 좀 여러분들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회의 메시지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본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메시지는 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답이 돼야 되는 교회의 메시지죠 그리고 우리 본부 메시지는 우리 전체가 하나로 가는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보고말을 해야 되거든요 필리핀 보금화지만 우리도 여기서 필리핀 보금화를 해야 되고 세계보고말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고말을 위해서는 한국이든 필리핀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세계보고말의 방향을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유광수 목사님을 쓰시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의 메시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 현장의 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들 좀 매일 들으십시오 매일 하나의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각인 우리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필리핀에 있는 여러분들 교회 메시지 그리고 우리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죠 물론 여러분들 기도도 매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올바른 기도가 있어요 올바른 기도가 뭘까?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드리면서 생각나는 거 있죠 그게 전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기도가 됩니다 3, 9, 3 기도 아시죠? 성삼이 하나님의 3 기도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아홉 가지 기도 그리고 3시대를 살리는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 교제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도가 좀 틀린 방향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할 때 3, 9, 3 기도를 참고하십시오 너무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전도는 전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전도로 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전도의 24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있죠 전도가 없으면 우리 단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전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을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여러분들 필리핀의 모든 제자들이 말씀, 기도, 전도에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저는 현장을 부족하지만 그것도 늘 24 생각합니다 말씀, 기도, 전도를 늘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말씀, 기도, 전도로 풉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바로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진짜 전도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권세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파워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권세를 주셨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저는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뜻을 몰라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뜻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필리핀 현장에 그런 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현장 교대는 우리 유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뜻이 뭐냐 구약에는 요수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 구원에 대한 부분이죠 요호와의 구원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뜻은 구원하다, 구원자의 뜻이죠 또 왜 그럴까요? 전부 다 우리 인간은 멸망상태에 있기 때문이죠 전부 멸망상태입니다 인간은 그야말로 멸망상태예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한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인마누엘이죠 인마누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함께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마누엘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성육신 하신 거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학적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삼 성삼의 하나님이 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왜 트리니티라고 믿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고 오신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십니다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성육신이란 단어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요 너무 중요한 이름이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하는 이름의 뜻도 모르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하는 이름 자체를 몰라요 그 이야기는 메시아죠 신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의 뜻이죠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왕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도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제사장에도 기름을 부었죠 왕에게 기름을 왜 부었습니까 우리는 사단을 못 이깁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사단을 완전히 멸하신 거죠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이거를 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름입니다 이름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 그리고 메시야 그래서 우리가 길을 연 선지자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는 전부 죄잖아요 거기다가 원죄 부분이 얼마나 심각합니다 누구도 원죄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낸 겁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끝났습니다 혹시 오늘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미래에 죄 지을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천국 가는 날까지 죄는 짓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끝내셨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대단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이 대단한 이름이라는 거죠 그냥 이름이 아니죠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름이에요 오늘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도 읽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했습니다 주의 이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 박혀서 죽으셨죠 왼쪽에도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도 죄인이 있었죠 왼쪽에 있는 죄인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죄인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에게 얘기하셨죠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의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해결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늘 이름이거든요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에요 유일한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리핀에 있는 현장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 없어요 아니 이름의 뜻도 모르지만 확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 결국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모든 초점을 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전부 저주, 재앙 가운데 있잖아요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필리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필리핀에 있는 사명자의 미션이죠 물론 한국에서는 저희들의 사명이 또 있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미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필리핀에 있는 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했죠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있지 않아요 이 그리스라는 단어 대신 무엇으로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선생이에요 그냥 좋은 선생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있었다 뭐 AD에 태어난 사람이 있긴 있었다 그리고 목수 아들이었고 그런데 어느 날 사라졌다 한 30살 쯤 돼 사라졌다 십자가에 목박혀서 죽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자 구약으로 돌아갈까요 구약으로 돌아가면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방주 그리고 여러 가지 구약에 나오는 어린 양 구원을 받았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과 현재의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가 그리스로가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제자들 전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이나 이방인들도 있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도 지금 약 1%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또 계속 나와야 되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 정도 소수자나 작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말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원의 길을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어떤 단계가 있겠죠 처음에는 알아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복음을 듣는 단계예요 복음을 듣게 되죠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요 또 믿는 단계를 주시는 거죠 믿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아우나 안 믿습니다 저도 복음 전하거든요 영접하는 분이 없어요 열 명 중에 한 명 정도 그냥 영접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단계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믿어지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단계가 오겠죠 이게 이제 영접입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믿어줘요 그리고 영접해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거기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 그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이거 전부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성경에 중요한 말이 있죠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알고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은혜입니다 은혜 성경에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에베소 2장 6절, 7절, 8절에 보면요 선물이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틀린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도 틀린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가 필요한 이유와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아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거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필리핀 제자들 전도운동하다가 실망하지 마십시오 필리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되면 좋죠 아마 믿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자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계속 얘기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결론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본인의 죄 이거를 완전히 고백해요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아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영접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저주 죄앙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정한다는 얘기죠 아마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거 안 되거든요 우리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 얘기를 많이 하죠 3장 11장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나입니다 이게 3장 6장 11장의 정확한 다음은 나예요 내가 살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가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은혜 받은 사람의 그가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까요 그래서 고백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매일 말씀, 기도, 전도서 기도하십시오 필리핀 현장 세계보고만 해야 됩니다 필리핀에는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진짜 전도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필리핀 모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에는 모든 제자들 통해서 전도 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필리핀 제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 우리 현장에서는 현장에 나가면 딱 하나 필요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왜 전도가 부담되고 어렵냐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It is because you still don't have the assurance of the name of Jesus Christ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완전 정복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I hope you to really grab hold on to the word of God today and enjoy the name, the blessing that is inside of the name of Jesus Christ and enjoy, receive the answer that you completely conquer over your field 광고 있겠습니다 announcement 우리 성교사님 지금 한국에 나와 계시는데 영육간에 충만해져서 다시 필리핀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고 our missionary home is in Korea right now may he really receive the feeling of the Holy Spirit physically and also spiritually 그리고 우리 산티아고 지역을 놓고도 기도해 주셔서 Please pray for the region 산티아고 우리 제네시스와 또 로렌스와 또 우리 목사님 목사님들 두고 기도해 주시고 Please pray for 제네시스 and 로렌스 and pastors 그래서 정말 그 지역을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Really they can really conquer over the region only with the name of Jesus Christ Please pray for them 그리고 우리 박요의 박요를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Please pray for 박요 우리 레이 전도사 또 그 가족 또 우리 다솔이 우리 중요한 제자들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Please pray for our assistant pastor 레이 and her family and also our remnant 다솔 그리고 우리 레아를 두고도 기도해 주시고 I also pray for 레아 In Manila 그래서 정말 혼자 있지만 우리가 인만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Even though she is alone May us really enjoy the blessing of the man 그리고 우리 필리핀 이 전도학교를 놓고는 항상 기도해 주시고 And please continuously pray for this 필리핀 이벤젤림 school 이것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finish the announcement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일찍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ext week, please attend the Evangelium school at the before 7.30 그래서 우리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준비되어 질 수 있도록 Before we start our worship May you be prepared already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